지난 1월 여성도 성폭행 논란으로 감독직에서 내려온 전준구 목사, 전 목사의 감독 당선무유 활동을 펼쳤던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대위는 먼저 이번 활동이 감리교 개혁을 위한 연대란 의미에서 좋은 설례를 마련했다며, 특히 감리교 내부에 남성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도 참여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대위는 그러나 활동 가운데 한계를 발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개혁운동을 위해 교회법과 교단법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교회와 교단 내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김혜희 센터장은 이번 사태가 전준구 목사 개인의 감독직 박탈로 끝나선 안 된다며, 교회 내 성폭력 고발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을 구성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